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create를 했을 때 튕겨버리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delete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튕겨내고자 하는 페이지로 일단 가서 여기다가 글을 작성하고 submit을 하면 어디로 가요? topic의 create 프로세스로 가겠죠 여기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튕겨내는 로직을 구현하면 되겠죠 auth.isOwner requestResponse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값이 거짓이라면, 즉 소유자가 아니라면 response send 어디로? root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return false를 해서 끊어버려야지 그 다음 코드들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볼까요? 여기서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oot로 가는 게 아니라 redirect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까요? 자, submit 보시는 것처럼 튕겨버리고 데이터는 추가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를 여기에도 배치하고 create page에도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해볼까요? create 갔더니 튕겨내 버렸습니다 물론 create 버튼이 화면에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만 귀찮잖아요 저는 자, 그래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업데이트 프로세스부터 처리를 좀 하고요 여기서 제가 submit을 했을 때 튕겨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로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를 튕겨내기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클릭하니까 튕겨냈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했을 때 튕겨내는 것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서 삭제를 하려고 했을 때 소유자가 아니면 튕겨내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소유자면 튕겨내지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egoing777 골뱅이지메일닷컴 자, 저거 제 이메일 아닙니다 자, 여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크리에이트 했을 때 안 튕겨냈고 session 땡땡땡 submit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잘 추가가 됐고요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express session Submit 했을 때 파일명이 바뀌었고 삭제도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ession middleware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한에 따라서 적절한 페이지에 접근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іт got 를 고맙게 많이 준비 내일 미